참수도 안 좋지야 참수도 안 좋냐? 참수도 안 좋냐? 이거 밀고 아하 근데 약간 아드레날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겠다 근데 응 맞아 근데 맛있네 씩 형식이 하면 나는 면 친거거든 나도 면 좋아하는데 아 우리 다 불쌍이구나 난 왜 너가 있다고 생각했을까? 눈이 하도 커서 생각해 아 있잖아 아 봐봐 있어 나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있어봐 있잖아 야 누구야 누구야 야 나 내려 야 나 못 봤어 너는 그냥 김태형이지 여기서는 태형이가 뭐 있었던 점 전부 다 묵상해? 얘도 없잖아 난 없어 그러네 나 끊고 있어 아저씨 아 아 아 아 아 나도 약간 좀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 맞아